1층으로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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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뀨르르 뀨르르 부쿠부쿠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마크가 봐 정답! 수면형 발 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뭐지? 좀 약간 재밌는 정답! 자 정답! 실뭉치 자 하나 둘 셋 정답!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해도 돼? 제대로 해 형 아니야 아니야 계속해 야 계속해 아니야 아니야 고! 고! 고 여기 있어 고! 고! 얘들아 고! 여기 여기 고! 고! 이렇게 찾을게 자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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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너네 뒤에, 그치 그치? 보이소, 보이소. 혜찬이 좀만 더 왔어. 이거 했는데 왜? 혜찬이, 혜찬이 왼쪽. 우와, 진짜 모르겠어. 지금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유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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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야. 쉽게, 쉽게, 제발. 20초 남았어요, 20초. 자, 유타 갑니다. 이거 살짝 내가 봤을 때 나도 못했다. 빨리, 빨리, 빨리 그래, 빨리 그래, 빨리 그래. 7, 6, 5, 4, 3, 2, 1. 여행자입니다. 땡, 끝났습니다. 만약에 혜찬 씨가 이 느낌만으로 답을 맞힌다면 정답으로 해드릴게요. 기회 주게요, 기회 주게요.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뭘까요? 아까 우산 나왔고. 만약에 이걸 맞히면 맞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지금 맞거든요? 아이스크림? 정답이에요. 아, 진짜로? 갑니다. 자, 갑니다. 맞힐다. 와, 와! 맞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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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게 어떻게 되냐? 이거 진짜 대박! 엄청난 가능성을 실현시켰어요, 지금! 대박이다! 이겼잖아. 이게, 이게 이렇게 골라서 이겼다고? 이겼다. 이겼다. 둘, 셋! 이게, 땡! 정답이 비슷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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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칫솔 아닙니다. 정답. 정답. 그거, 죽어, 죽어. 진짜, 너 죽어. 나 뭔지 여려보겠어. 자, 잠깐만, 잠깐만. 형, 더 적겁죠, 근데? 이게, 잠깐만요. 나 지금. 자, 태일 씨도. 어? 책! 책! 아, 정답. 책. 책 땡! 어, 좀 비슷해지고 있어요. 정답! 설마, 앨범! 저기 모르겠어? 앨범! 저기 모르겠어? 저기 모르겠어? 이게 느껴져. 다시 한 번. 근데 어떤 앨범? 아, 어떤 앨범? We are superhuman,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이, 거의 다 왔어요. 아, 앨범이에요? 예!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We are superhuman은 그 글리터가 있어서 좀 깜짝거리고. 제발, 정호선 이겨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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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앨범! 오! 소방차 앨범! 정답! 진짜! 이야! 진짜, 진짜.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대단하다, 완전 대단하다. 이게, 여기 종이 이게 느껴졌어요. 오! 오! 그래서 처음에 칫솔인 줄 알았는데 책! 형이 책이라고 하니까 오! 해가지고 맞는다. 아, 미안해! 내가 쓱고 얘기하자! 영어! 이렇게 해서 이번엔... 자막제공 배달의민족